휴원스 글로벌 2016년 지주사 전환으로 그룹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더욱 과감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로 빛나는 성과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휴원스 글로벌은 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판교 신사옥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의 가치와 시너지를 더 크게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적극적인 M&A, 스피드 경영 휴원스 글로벌 성장의 원동력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세상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휴원스 바이오파마를 설립한 휴원스 글로벌의 새로운 변화는 또 다른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휴원스 글로벌은 지주사로서 그룹 경영 안정성과 가족사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매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휴원스 글로벌 12개로 확장된 휴원스 그룹의 가족사가 한자리에 모인 신사옥에서 소통과 연계, 융합을 통해 더욱 고도화된 변화와 혁신 그리고 지속 성장을 잇는 제2의 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휴원스는 최첨단 생산설비와 물류 시스템으로 제약산업의 혁신 DNA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여성 갱년기 건강 개선의 효과를 인정받은 매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은 갱년기 여성의 희망으로 자리하며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속 혈당 측정기 덱스콤 G6와 뇌치료용 초음파 기기인 엑사블레이트 뉴로와 같은 세계적인 혁신 의료기기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헬스케어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휴원스는 이미 우수성을 인정받은 주사제와 저만제 등의 주력 제품으로 시장 인지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으로 다양한 복합제, 개량신약, 혁신신약 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휴원스는 혁신신약 분야에서는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단백질 분해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간질환 치료신약과 기술 이전을 통해 심부전 치료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 리팍 온콜로지사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표제성 방광암 치료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휴원스는 시장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마음가짐 그대로 휴원스 글로벌은 진정한 웰리스 시대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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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